클리어률 1.61% 신기록 19초 4 20초 기가 막히죠 또 이거 빵 점프하고 이렇게 아이고 오케이 기가 막히네 아이고 점프를 해줘야 되네 점프하고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뒤통수로 빡치고 점프하고 여기도 점프 땅땅 요렇게 오케이 와우 기가 막히네 이것도 기록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역시나 makin' 노 아 아 기가 막히네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